정선 여기 시골집 마당에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야 저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기 열황 시골집 지금 벌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저기 봄 날씨가 아니고 여름 날씨네요 아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저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지금 꽃 색깔은 하얀데 살고 남은지 뭔지 봄이 온 게 아니고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더운지 꽃 진짜 이쁘다 그죠?